남도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축제, 올해로 두 번째로 선보이는 강진 하맥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네덜란드 표 맥주와 음악이 함께하는 축제에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DJ의 리드에 맞춰 더위도 있고 신나게 음악을 즐기는 시민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강진 하맥축제로 평일인 개막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무대에서 가까운 프리미엄존 590여석은 예약 나흘 만에 일찌감치 전석 매진됐을 만큼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목재 체험과 플리마켓, 어린이 물놀이 시설까지 마련돼 가족 단위 관광객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낮에는 또 너무 더운데 이렇게 밤에 좀 시원할 때 이렇게 시원하게 아이랑 맥주도 마실 수 있고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또 목공놀이터도 이렇게 재밌게 되어 있어서 아이랑 함께하기 좋은 축제인 것 같아요. 하맬촌 맥주 축제의 줄임말인 하맥축제의 주인공은 단연 맥주. 하맬 표류기 핸드릭 하맬의 고향,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메가로 강진군이 개발한 수제 맥주를 만 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유명 가수는 물론 EDM 공연이 더해지고 캠핑 장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 2030 세대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올해는 반값 관광까지 적용돼 지역에서 쓴 돈의 50%, 최대 20만 원을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첫날에만 지난해 4만 명의 절반 수준인 만 9천여 명이 찾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제2회 하맥축제. 치킨과 피자 등 다양한 목걸이와 음악이 함께하는 하맥축제는 내일까지 강진 종합운동장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